윤 의원님, 부동산원에서 지금 주간 아파트 동향들 발표를 하고 또 상승이나 하락 거래 비율들 이런 거 감안을 해봤을 때 오른다라는 분석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국 아파트 거래량 증감 추이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요? 일단 아직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아까 실거래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된 것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표적으로는 좀 오른 것처럼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전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방향 자체가 회복하고 있는 건 방향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간 통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별로는 상승한 지역들이 있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광역 지자체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적으로 상승을 했다,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좀 다른 쪽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주택이라는 게 또 단독 다가구도 있고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시장은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주택 시장들은 아직까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른다면 이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침체의 길을 조금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서울도 아파트 거래량은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를 했을 때 80%가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두 배가 거래가 된 건데 이게 지난해가 정말 거래가 너무 안 됐던 시기라서 그렇지 평균적으로 보면 월 한 3천 건 2천 건, 3천 건 사이 정도 그러면 장기로 봤을 때는 평균 정도가 거래가 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폭발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도 안 좋을 때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주택 다 했을 때 한 2만 5천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2만 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평년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회복하는 시기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